아이고 내가 그런 거 알았어 내가 아이고 아니 그러면 뭘 맛있는 걸 사준대 사준다는 건 자기가 돈을 대는 걸 사주는 거지 아니 그러려고 하는데 그러려고 왔는데 아니 뭐 사준다고 그러고 스마트폰은 비싸 이것도 좀 비쌀 텐데 스마트값이다 비슷할 텐데 이게 싸고요 스마트폰 값은 되게 비싸요 스마트폰 99만 원이래 뭐래 아까 55만인데 그랬네 아니 99만 원이래 아니야 55만 원은 얼마라고 하면 또 뭐야 그러면 할인해서 결국 그렇게 샀잖아요 할인해서 55만 원해서 쓰면 55만 원짜리 있지 할 말 없나봐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알았으니까 사줄게 정말로요? 이것도 맥주 한 잔에 많은 식으로 할 텐데 놀라셨는데 뭐 놀라셨는데 뭐 웃음으로 아는 대금부턴 11,000원 정도 다 마시고 다 마시고 다 마시고 다 마시고 다 마시고 다 마시고 아니 돈 내게 생겨서 어떻게 그걸 마시고 충격받으신 거 아니에요? 돈 안 마시고 이거 안 마시려고 그랬는데 돈 내게 생겼으니까 마시는데 얼굴이 벌게 진게 지금 눈이 다 침 하나도 안 벌게 졌어요 침침해 침침해 아이고 나는 이렇게 미진하냐 하여튼 장모님한테 뭐 더 시켜 먹자 그러면 또 요것도 먹어갖고 아니 시켜 네? 백년손님이니까 시켜 이제 뭐 다 끝났는데 뭘 시켜요 아니 그래도 또 달라고 그래 그리고 나는 귀찮게 귀찮게 시키래 시키래 아이고 우리 계산서 좀 갖다 주세요 네 네 아 먹는 거 시키는 게 아니야 아니 죄송해요 제가 낼 거예요 아니야 아니 제가 낼게요 아니야 이거 내가 카드가 내가 두 개나 있는데 아니 나는 장모님 맥주 먹이려고 저기 저기 한 거예요 농담한 거예요 아니 아니 이거 봐 거기 돈도 많이 들었다고 현금도 5만 원 그때 내가 주고 이거 딱 들어있는데 뭘 4천 원 6천 원 구신을 넣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받아가야 되겠다 어머 고 고 고 4만 4천 원 따신대 그분 내가 이거 6천 원을 내놔줘 이 자는 장모님이 계속 따실 거 같아 그냥 바꾸고 두 만 원 그때 내가 주고 이거 딱 들어있는데 뭘 아니 4천 원 6천 원 구신을 넣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받아가야 되겠다 4만 4천 원인데 4, 2, 3 딱 6천 원 갖고 계시네 왜 안 줬어요 우리 노름판 아니 오늘 만남은 줄라고 했지 네 6천 원 딱 갖고 계시네 그날은 잔돈이 없으니까 못 줬으니까 오늘 줄라고 그랬지 이거는 내가 챙겨야지 진짜 챙긴다 너는 빚을 갖다가 아니 남의 지갑을 뒤져가지고 가져가는 법이 어디 있어 찾아보는 게 있어서 딱 그래서 뭐라고? 아니 5만원짜리 제가 중국 거기 있고 그건 보태서 친구들 바꿔둬 테니까 그러네 아 찾았어요? 어 놀으면서 이겼다고 얼마 들었는데? 얼마 들었는데요? 10만원 5만원짜리 해야 되겠네 5만원짜리? 계산은 계산이니까 아니 됐어요 됐어요 아니 됐어요 그것도 따가지고 테레비전을 보니까 이 들고 건들었어요 또 아 울진으로 또 왔는데 아 일찍 일어나기로 했죠 내가 알람 맞추면 다 일어나네 다 일어나네 아 이거 되게 특이하죠 아 벌써 아 주시려고? 아 진짜 저거 아 보금 또 예? 요거는? 이쁜 일로 주이소 주이소 술도 어제 마시고 했는데 싱싱한 거 한 마리 사다 끓여주려고 아니 그거 저래 해도 오면 사다 끓여줘요 고기가 뭐 나면 안 나면 몰라도 사다 끓여줘요 남서방 뭐 입찰할때 간다 하디 왜 되냐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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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